여기 노은병 위원장입니다 앞으로 많이 얼굴 보시고 이쁘면 추천해 주시고 이쁘지 않으면 때려도 괜찮습니다 예 제가 사실 다 아시겠지만 오동 출신이어서 맨날 어릴 때 포대기 쌓여서 오동 시장인데 여러가지 축사는 둘째치고 제가 그래도 진짜 오동 출신 노래 한 곡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이준석 위원님이 노력을 하신다고 무조건 무조건 뛰어올 거야 언제든지 알았어요 우리 중앙시장에서 한 해 행사를 세네번씩 하는데 우리 이준석 위원이 앞으로도 무조건 뛰어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약속 믿으면서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큰 박수 하면서 야 팔까지 벗었어요 야 출신 춤추지 않아? 춤추지인가 봐 춤추는 거 아니야 댄스가 필요하니까 그냥 컷! 컷! 이미 지 arguments 아까 너 필요한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르면 한마산을 생각해 보이지만 다 당신이 나를 둘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거야 짜라라 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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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당신을 향하구나 알겠나요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이 하나의 사랑은 그 두 사람이야 태평양을 건너 태평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거야 무조건 달려갈거야 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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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าง 훈렵에 충어보신게요 춤 춤 춤 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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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댄스 댄스 다음번zy qued finde jaw podcast 한 vegan 다짜라 짜라 짜라 짠짠짠 내가 필요한 듯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르면 한 잔을 생각해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거야 짜짜라짜라짜라 1,2,2,3 당신을 향하는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하는 나의 사랑은 듣는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해산 모양을 건너 이 모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향하는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하는 나의 사랑은 듣는 그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태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 하려고 당신이 부리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